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3명 대학교인데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며 신입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3명 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환불제를 시행합니다.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하면 받은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학부 학생이 자퇴하면 학생이 실제 낸 자퇴시점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 합격해 나가는 경우도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이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350만 원 정도. 지난해 공시된 실제 연간 자퇴생 300여 명으로 계산하면 한 해 환불할 등록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자처한 건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과 학생 지원에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중제학교의 교육제도와 지뢰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감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신입생 정원 1,600여 명인 이 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충원율은 80%대. 여기에 연간 재학생 이탈률도 6%대입니다.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취업 매칭, 책임지도 교수제,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입니다. 운수업체를 지닌 재단을 둔 3명대는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환불로 인해 교육 투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